오늘 주인공 특이의 날을 준비하신 분이 있으신데요. 한 번 더 보습스럽고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. 가운데부터 주인공 특이의 날짜로 보십시오. 다운로드에 계신 주인씨.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? 지금 내려가면 된다 해서 오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방송 연인 대상의 관전 포인트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네? 관전 포인트 무엇을 더 특별하게 네? 맞습니다! 근데 여기 오니까 다시 단악가가 나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단악가가 다시 나오는데 군복을 벗고 또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온 저희 진사팀 아니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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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